에이컨 이쁘다 와 이쁘다 와 안옵니다 여기 보세요 경고 시험공사 확장생들 받고 타이밍으로 시험을 바보셔서 매일부터 환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촬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원 연출받은 아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든 영화예요. 스태프분들, 대우분들 한 반 10년동안 이 영화를 만드는데 내가 있었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성에서 효진 역할 많으세요. 김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허글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복성에서 효진이 엄마 역을 맡은 장소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다른 매번 청소 너무 감사하고요. 저 영화 너무 재밌고 부시시하기도 하고 긴장되는 영화인데 두 번 세 번 보면 또 되게 새로운 걸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저도 어제 원래 관계 관객이 너무 궁금해서 가봤는데 또 되게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명희영 맡은 청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많으셨어요. 영화 정말 열심히 만들려고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됐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쏙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화 복구에 절대 해동되지 마라 라고 써있는데요. 흠뻑! 해동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곡성에서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극우 송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에서는 성공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주말 저희 영화 즐거운 게 보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재 양이상 역할을 맡은 김무웨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달 배우 비주얼을 담당하셨는데 이렇게 작성 안 된 걸 하시면 놀랄지 않겠습니다. 저 지금 인터넷 상에서 저를 두고 묘사하는 내용이 슈퍼주스 가자 멸치신분 분이랑 어종이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로 걸리면 그렇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옆에 나가신 분은 아니신가요? 모르겠어요. 네? 잘생겼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저에 대해 보면 인천에 대해 도움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병규 역을 연기한 슈퍼주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저 잘 모르시죠? 네. 알아요? 잘생겼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내 동생이 왔어요. 어쩐지 나는 알았나 했어요. 고모님도 오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것보다 들었는데 저희 복수형이 너무나 감사하게 140만명이 넘어졌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수형이 있죠? 아유 잘생겼다. 네. 아 이 모든게 다 여러분들의 알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를 위해서 우리 복수형 앞으로 쭉쭉 뻗어 나가라고 네. 화이트를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하시면 돼요. 자. 복수. 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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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시 저 뒤에 지금 안 하시고 계세요. 에? 놔 와아아아 열심히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수 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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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콕콕 자 부끄럽죠. 부끄럽게 열심히 하세요. 다시. 고수 콕콕콕콕 뽁뽁뽁 요가 interviewed 여러분의 길을 벗어버려 깔리게 한 것 같은데요 바로 영어 보셔야 되시니까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재밌게 오세요 감사합니다 나가서 신도가 나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뻐요 아 진짜 이쁘다